어? 우와! 어후... 아아... 강림아! 내가 그동안 너한테 참 잘못한 게 많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섭섭한 거 그냥 다 풀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제일 너한테 생일 축하 받고 싶단 말이야, 응? 강림아, 너 나랑 같이 촛불 꺼줄 거지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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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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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불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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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코! 자, 불 붙이고. 어, 예! 자, 놀이 시작해, 놀이 시작해!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머리가 흐는 민호인 생일 축하합니다! 축하한다! 강림아, 왜 그러지? 자, 노래 시작해! 노래 시작해!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머리가 흐르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! 축하합니다! 야, 그만해! 그만해! 잠깐! 잠깐! 자, 불 켜봐! 불 켜봐! 형님이 지금 웃었어! 너 웃었지? 왔지? 야, 기분 좋다! 오늘 2차 내가 쏜다! 그러니까 나이트 콜! 나이트 콜! 일단 이거 먹고! 나이트로! 나이트로, 자, 먹어! 뭐야, 내가 중양을 알면 그렇지! 한 번 더 묻고! 됐어! 나이트로! 알겠어! 알겠어! 오이! 나이트로! 문구야 geschafft? 들어가면 metabolism 민회야! 민우야,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어? 야, 여기 불편하게 자고 있어. 편안하게 자, 편안하게. 민우야, 이렇게 사랑스러운 얼굴 하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니? 여러분, Everybody get found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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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